2020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혜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. 막바지 공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역시나 뇌세포의 원활한 활동이 필수적입니다. 뇌세포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이 때문에 혈당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잡곡밭과 달걀, 고기와 같은 단백질, 채소, 과일 등을 골고루 섭취해야 소화 과정에서 포도당을 서서히 뇌세포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. 빵과 같은 밀가루만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져 집중력 또한 쉽게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통곡, 콩류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. 뇌세포 자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선 뇌세포의 재료가 되는 오메가3나 단백질, 미네랄 등을 충분히 보충해줘야 합니다. 높아진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는 다크초콜릿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카카오 함량이 50% 이상인 다크초콜릿에는 두뇌 활동을 돕는 세로토닌 등의 성분이 들어있어 학습 능력을 높이는 데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시험 중간 쉬는 시간에 섭취할 수 있는 간식으로 초콜릿을 챙겨가는 것도 좋습니다. 음식을 꼭꼭 씹어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산책 등으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주는 것도 뇌세포를 활성화하는 방법입니다.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.